97페이지 듣기 오늘 듣기인데 어떤 영화를 좋아하세요? meaning 뭐예요? 어떤 영화를 좋아하세요? What movie do you like? 그래서 어떤 영화 하면 뭐 What kind of movie 해도 되고 What movie도 오케이 보통 어떤 영화를 좋아하세요? 하면 sad movie 슬픈 영화를 좋아해요 아니면 뭐 코미디 영화를 좋아해요 액션 영화를 좋아해요 그 다음 horror movie 있죠 horror movie horror movie는 공포 영화예요 공포 영화 공포 영화 제클린은 어떤 영화를 좋아해요? 코미디 영화를 좋아해요 공포 영화 좋아해요? 예 아니요 안 봐요? 안 봐요 무서워요? 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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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봐요 무서워요? 네 무서워요 저도 안 좋아해요 저는 코미디 영화나 액션 영화를 좋아해요 액션 영화 액션 영화 어때요? 제클린 네 액션 영화도 좋아요 좋아요 어떤 영화 하면 그냥 what kind of movie 하고 무슨 영화를 봤어요? 하면 what movie which movie did you watch? 그래서 뭐 타이타닉을 봤어요 아이언맨을 봤어요 아이언맨을 봤어요 요즘 영화를 봤어요? 제클린 요즘 영화를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시간이 없어요? 네 시간이 없어요 극장에 시간이 없어요 극장에 못 가요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러면 집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봐요? 집에서 드라마를 봐요 그럼 요즘 무슨 드라마를 봐요? 무슨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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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매튜어 가든 매튜어 가든 아 like 보이스 오브 플라워 아 뭐 똑같아요 그래요? 어디 어느 나라? which country? 아 차이나 아 중국 네 중국 중국 드라마 예요 오케이 재미있어요? 네 재미있어요 네 알겠어요 요즘에 한국 드라마 중에 선제 없고 튀어 봤어요? 선제 없고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영어 제목 잘 모르겠어요 I don't know English title 내 상제 없고 튀어 하면 이 주인공 혹시 본 적 있어요? 남자 주인공 몰라요?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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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this guy 지금 아주 유명해요 넷플릭스 don't have, right? 넷플릭스에 없어요 보기 쉽지 않아요 네 This guy very small 맞아요 almost 190 190 190 야 너무 커요 그래서 지금 아주 인기가 많아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은 어떤 영화를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으세요? 뭐예요? I want to watch 맞아요 What kind of movie do you wanna watch? 여기 첫 번째는 타이타닉 두 번째는 링 세 번째는 태극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타이타닉 봤어요? 네 봤어요 링 알아요? 링 알아요 하지만 안 봤어요? 네 안 봤어요 저도 안 봤어요 무서워서 그리고 태키는 포스터 보니까 어떤 영화 같아요? 액션 영화 맞아요 좀 이렇게 군인 쏠저 나오고 군인이 나오고 전쟁 전쟁 한국전쟁 한국전쟁이 백그라운드 배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약간 가족 스토리 가족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액션 플러스 뭔가 휴머니 패밀리 이야기예요 원래 지금 여기에 있는 두 주인공이 형 형하고 동생 이에요 형하고 동생 인데 형이 형이 아버지 처럼 very take care 동생 동생은 어려요 young and 형 생각에 I have to take care my younger brother 동생 보호해야 돼요 했는데 그때 한국전쟁 때 그냥 if if adult guy army take took 오세 와 와 you have to go army 막 픽업했어요 그래서 형이 동생은 still student very young 형 군대에 갔어요 go to army because of war 동생이 나도 가야 돼 I also have to go 형이 안 돼 안 돼 위치 위험해 가지마 가지마 했는데 동생도 갔어요 문제는 형 is north 북한 동생은 south 남한 그렇게 간 거예요 It's at that time very complicated situation 가서 형하고 동생하고 전쟁에서 만나요 It's 근데 enemy 잖아 have to fight together 그래서 형이 형 want to protect 동생 but the team is have to attack each other 아주 슬퍼요 very sad many people die 전쟁 이야기 예요 안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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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er 영화 안좋아요 알겠어요 근데 이 영화가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벌써 올드무비 almost 30 years 30년 almost 30년 근데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어요 오케이 근데 지금 여기 오늘 리스닝에서 한스씨하고 완씨가 만났어요 지금 어디에서 만났어요 데이빗 어디에서 만났어요 극장에서 만났어요 그렇지 맞아요 극장에서 만났어요 한스씨하고 완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왜 자나 안오지 why 자나 don't coming 오늘 데크리 프라이빗 클래스 프라이빗 클래스 한번 들어보세요 리슨 앤 왓스토리 있는지 무슨 이야기인지 얘기해봅시다 처음에는 이야기만 들어보세요 저스트 리슨 오과 듣고 말하기 들려요 어떤 영화를 좋아하세요? 야 이 영화 보자 죄송합니다 잠깐 좋은 영화가 많은데요 뭐 보는 게 좋을까요? 와 이 포스터 좀 보세요 링 볼까요? 링이요? 한스씨 무서운 영화는 싫어요 그래요? 그럼 완씨는 어떤 영화를 좋아하세요? 액션 영화요 좋아요 그럼 여기서 태극기도 하니까 태극기 볼까요? 좋지요 그런데 그 영화에 누가 나와요? 유명한 배우가 나와요 장동건 씨요 장동건 씨요? 제가 정말 좋아해요 그래요? 그럼 태극기 봐요 지금 2시 반이니까 3시 영화 볼까요? 좋아요 제가 표 살게요 네 완씨 어떻게 하죠? 표가 다 팔렸어요 다음회도 없어요? 다음회도 없어요? 다음회도 다 팔렸어요 어... 완씨 여기서 타이타닉도 하니까 타이타닉 보는 게 어때요? 이 영화도 인기가 많아요 저... 한스 씨 이 영화는 다음 주에 다른 친구하고 보기로 했어요 그래요? 누구하고 보기로 했어요? 타쿠야 씨하고 보기로 했어요 뭐라고요? 타쿠야 씨하고요? finish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 했어요? 한스 씨하고 완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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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 쑤스 음... 처음에 처음에 음... 아... what's the guy? 유시야 한스 씨 한스 씨 앤 완씨 완씨 한스 씨 한스 씨 앤 완씨 젊은 무소 워요 앤 pré mane 비mel야 태극기 벯기 앤 앤 앤 앤 documenting 아... 앤 앤 앤 앤 강 » 한시 said it is 총동 한시 said I like this actor very much then 한시 tried to buy the pure but all sold out until later then because they tried to buy 4 o'clock but sold out later also sold out then 한시 said okay what about Titanic then once she said Titanic next week she's going to watch with 친구 friend 다른 친구 then 한시 said who is going next week and then and then once she said takuyashi what takuyashi exactly perfect 진짜 잘 들었네 진짜 잘 들었어요 자나 어디에요 where are you 자나 at the investment fair there 자나 yeah investment fair actually can you attend class for two this actually starting from this morning until tomorrow it's just that suddenly they request me to to take care of the boat if you are difficult situation it's okay jus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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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I only here on your class today only here no problem no problem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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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listen 어 보고싶어요. Miss you, 잔아. Okay, if you want to camera off and just listen, 잔아, no problem. Okay, sure. 제클린 너무 잘 들었어요. 그런데 제클린 설명할 수 있어요? 한국어로? Can you explain in Korean? I cannot remember the word. The sentence and the word cannot remember. Because Korean, the ending, so many different endings. 맞아요. So, I cannot really remember. Understand is understand, but explain difficult. Next level은 상상해야 돼요. You have to explain in Korean. 한국어로 next step이에요. But anyway, understand is perfect.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For jana, we will listen one more time. But before listening, I and not question, 문제 읽을 거예요. Reading.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If correct O, wrong X에요. 지금은 O, X 아니에요, 제클린. 그냥, 그냥 just reading, 읽으세요. Number 1부터. 원 XI는 무슨 영화를 좋아해요. What is the meaning? 원 XI, scary movie, like scary movie. Actually, like scary movie. 2번. 원 XI는 장동건 씨가 나와요. 나와요 means? 나와요. 장동건 씨가 나와요. means? 장동건 is the actor? 맞아요. 장동건 is the act in the ring. movie ring에서 장동건 act. 3번. 대국인은 표가 다 팔렸어요. means, 대국인 티켓, all sold out. 그렇지. 봐라. 요즘, 타이타닉이 인기가 많아요. These days, 타이타닉 is very popular. Very popular. 맞아요. 원 XI는 신앙 츄에 신앙 츄에 Dracula shihago 타이타닉 그 stage古 twent delightful Soyo 원 XI listened to next week we will watch Titanic T Shirayashi 신앙 츄 last week last week last week 신앙 츄 so 원 XI last week 다쿠야 나 이번에는 1,2,3,4 읽어보세요 원시와 한수 씨는 링을 복기로 했어요 원시 원시 원 원 원 원 원 뒤로 했어요는 비싸이드죠 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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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릭 다음 2번 원시는 왠 왜 왜 태극기 를 보고 시포 십어 했어요 아 왠 왠 왠 왠 태국기. 그렇지. 그 다음 3번. 원 씨와 한스 씨는 왜 태국기를 볼 수 없었어요? 왜 한스 씨와 한스 씨는 왜 태국기를 볼 수 없었는지. 마지막에 한스 씨가 뭐라고요? 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말했어요? 마지막은 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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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스 씨. 뭐라고요? 이거는 your thinking, your idea. 말하면 돼요. 마지막에 한스 씨가 뭐라고요? 하면서 어른들 something upset. 그래서 왜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5번. 한스 씨는 원 씨와 같이 타이타닉을 볼 수 있을까요? 원 씨와 한스 씨와 같이 타이타닉을 볼 수 있을까요? 하면 Can they watch? 타이타닉 together. Can they watch? 이것도 your thinking, your 생각 말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들을 거예요. Listen one more time. 먼저 가. O, O, R, X. First 하고 If can, 나도 답을 찾아보세요. Find answers. 자나도 들으세요. 좋은 영화가 많은데요. 뭐 보는 게 좋을까요? 와, 이 포스터 좀 보세요. 링 볼까요? 링이요? 한스 씨, 무서운 영화는 싫어요. 그래요? 그럼 원 씨는 어떤 영화를 좋아하세요? 액션 영화요. 좋아요. 그럼 여기서 태극기도 하니까 태극기 볼까요? 좋지요. 그런데 그 영화에 누가 나와요? 유명한 배우가 나와요. 장동건 씨요. 장동건 씨요? 제가 정말 좋아해요. 그래요? 그럼 태극기 봐요. 지금 2시 반이니까 3시 영화 볼까요? 좋아요. 제가 표 살게요. 네. 왠 씨, 어떻게 하죠? 표가 다 팔렸어요. 다음 회도 없어요? 네. 다음 회도 다 팔렸어요. 어... 왠 씨, 여기서 타이타닉도 하니까 타이타닉 보는 게 어때요? 이 영화도 인기가 많아요. 저... 헌스 씨, 이 영화는 다음 주에 다른 친구하고 보기로 했어요. 그래요? 누구하고 보기로 했어요? 타쿠야 씨하고 보기로 했어요. 뭐라고요? 타쿠야 씨하고요? 오케이. 자, 아마 가... 어... can find an answer. 1번, 왠 씨는 무서운 영화를 좋아해요. 어때요? O, X 틀려요. 어, 틀려요. 무서운 영화를 안 좋아해요. 그죠? 네. 2번, 링에는 장동건 씨가 나와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어, 왜 틀려요? 아, 장동건 씨가 태극기 영화. 태극기에 나와요. 그렇지. 태극기에 나와요. 맞아요. 잘했고. 태극기는 표가 다 팔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 다 팔려서 못 봐요. 요즘 타이타닉이 인기가 많아요. 어때요? 네, 맞아요. 음, 타이타닉이 인기가 많아요. 그 다음, 왠 씨는 지난주에 타쿠야 씨하고 타이타닉을 봤어요? 아, 틀려요. 어, 왜 틀려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그렇지. 다음 주에 보기로 했어요. 했죠. 그러면 우리 나 하기 전에 선생님하고 같이 하나씩 원 바이 원 들어볼게요. 좋은 영화가 많은데요. 음, 막 그 백그라운드 사운드가 노이즈가 있어요. 왜? 극장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 우리 이 영화 보자. 뭐 재밌지? 이런 거는 다른 사람들 소리예요. 뭐 보는 게 좋을까요? 완 씨가 뭐 보는 게 좋을까요? 뭐 보는 게 좋을까요, 미니? What do you want to watch? What movie do you want to watch? 여기, 어? 에, what? Shall we, 저, shall we. 어, 그래서 do you wanna가 아니고 shall, what movie shall we watch it? 어, 좋을까요? 하니까 와, 이 포스터 좀 보세요. 와, 이 포스터 좀 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이 포스터 좀 보세요. 미니? Look at the poster. 그렇지. Please see, please see this poster. 링 볼까요? 링 볼까요? How about 링? 어, 볼까요는 쉘 위니까 쉘 위, what's it, 링? 링이요? 한스 씨, 무서운 영화는 싫어요. 응, 완 씨가 뭐라고 했어요? 한스 씨. 무서운 영화는 싫어요. 무서운 영화는 싫어요. I hate, I don't like scary movie, horror movie. 그래요? 그럼 완 씨는 어떤 영화를 좋아하세요? 어, 그럼 완 씨는 어떤 영화를 좋아하세요, 미니? What kind of movie do you like? 어, what kind of movie do you like? 액션 영화요. 어, 완 씨가? 액션, 액션 영화를 좋아해요. 어, 액션 영화요. 그랬어요. I like action movie. 좋아요. 좋아요. 그럼 여기서 태극기도 하니까 태극기 볼까요? 응, 좋아요. And then, what should he say? 그럼 태극기 하니까. 여기서 태극기도 하니까. 태극기 볼까요? 좋지요. 좋지요. 좋지요는 좋아요. same인데. 좀 the other way. 좋지요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영화에 누가 나와요? 응. When she said. 아, 그 영화에 누가 와요? Who is the actor? 나와요. 누가 나와요? The act, the movie죠. 그 영화에 누가 나와요? 유명한 배우가 나와요. 어, 유명한. famous actor. 응. 유명한 배우가 나와요. 음, famous actor. 액, 액. 장동건 씨요. 누구? 장동건 씨요. 장동건 씨는 좀 나이가 많지만 아주 잘생겼어요. 옛날에는 very handsome guy. 지금은 뭐 차은우. 아, 차은우. 어, 지만. 아니, 차은우지만 옛날에는 그 same level이에요. 장동건 is really, really handsome guy. It's before. 보여줄게요. 장동건. 어, 이 사람이에요. 지금은, 지금은 a little old. But 20 years ago, 30 years ago, he is the handsome guy, the one, one of the top.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차은우. 어, 지금은 차은우. 차은우. 차은우가 넘버 원이죠. 장동건 씨요. 하니까. 장동건 씨요? 제가 정말 좋아해요. 완 씨가 장동건 씨요? 하고 제가 정말 좋아해요. I really like. 그래요? 그럼 태극기 봐요. 어, 그래요? 그럼. Let's watch 태극기. 태극기 봐요. Let's watch 태극기. 그다. 지금 2시 반이니까 3시 영화 볼까요? 좋아요. 1시가. 지금. 지금 2시. 2시. 2. 2.30. 2시 반이니까. 3시 영화 볼까요? 했어요. Shall we watch 3 o'clock movie? 제가 표 살게요. 응. 뭐라고 했어요? 한스 씨가? 제가. 아, 제가 표. 아, 제가 표. buy to get out. 살까요? 살게요. I will buy죠. 제가 표 살게요. 네. 네. 완 씨, 어떻게 하죠? 완 씨, 어떻게 하지요? How can I do? 어떻게 하지요? What should we do? 뭘? 표가 다 팔렸어요. 뭐라고요? 뭐, what happens? The ticket all sold out. 어, 표가 다 팔렸어요. All sold out. 팔렸어요? 다음 회도 없어요? 어, 완 씨가. 다음에, little or so don't have. 다음 회. 그렇죠. 다음 회도 다 팔렸어요. 아, 다음 회도 없어요? 다음 회도 없어요? 잠깐만, 다시 들어봅시다. 없어요? OR 팔렸어요? 다음 회도 없어요? 응, 다음 회도 없어요? 네. 다음 회도 다 팔렸어요. 응, 다음 회도 다 팔렸어요. Next showing. also 다 팔렸어요. 네. 그래서 인터넷으로 우리 미리 예매해야 돼요. 그죠? free, buy in advance, booking 해야 되는데. 어... 완 씨, 여기서 타이타닉도 하니까 타이타닉 보는 게 어때요? 응, 다시 한스 씨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기서 타이타닉도 하니까 타이타닉 볼까요? 타이타닉 볼까요? 타이타닉 볼까요? 타이타닉 볼까요? 응. 됐어요? 응. 이 영화도 인기가 많아요. 응. 이 영화도? 인기가 많아요. 메리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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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가 많아요. 한스 씨, 이 영화는 다음 주에 다른 친구하고 보기로 했어요. 우한 씨가 이 영화는 뭐라고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다른 친구하고 보기로 했어요. 기로하다는 약속, 플랜이었죠. This movie, 타이타닉. Next week, with other friends, we plan to, we decide to watch together. 그래요? 누구하고 보기로 했어요? 응. 한스 씨가 갑자기 놀랐어요. 서프라이즈. 그래요? 누구하고 보기로 했어요? 황. Do you watch with? 하니까. 원 씨가 다른 친구, 타쿠야 씨하고, 타쿠야 씨도 남자예요. 그죠? 네, 남자예요. 그래서 we plan to watch with 타쿠야 하니까 한스가. 뭐라고요? 타쿠야 씨하고요? 뭐라고요? 갑자기 목소리가 커졌어요. 뭐라고요? 타쿠야 씨하고요? 이게 엔딩. 다 썼어요? 네. 아, 네. 그 앞, finish. 아, 오케이. 네, 끝났어요. 그러면 이번 우리 문제에서 나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완 씨와 한스 씨는 링을 보기로 했어요. How to answer. 아, 아니에요. I give some time. 제클린, you find the answer 1, 2, 3, 4, 5. Now, first. 네. 그 다음에 같이 할게요. 잔치. quindi. 시과는 buried. 시과는ió. 예금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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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1번 완시와 한스 씨는 링을 보기로 했어요? 아니요. 완시와 한스 씨는 태극기를 보기로 했어요. 그러면 왜 링을 안 봐요? 무서운 영화를 안 봐요. 누가? 완시 완시가 무서운 영화를 싫어해서 링을 안 봐요. 안 볼 거예요. 물론, of course, 태극기를 보기로 했어요도 맞아요. 근데 이제 포커스 링을 포커스하면 완시가 무서운 영화를 싫어해서 링을 안 볼 거예요. 퓨처 텐스로 했어요. 다음, 2번. 완시는 왜 태극기를 보고 싶어 했어요? 완시는 장동건 씨는 장동건 씨가 태극기 나와서 보고 싶어 했어요. 그렇지. 장동건 씨하고 또 하나 있어요. 완시는 어떤 영화를 좋아해요? 액션 영화를 좋아해요. 완시는 액션 영화를 좋아하고 태극기에 장동건 씨가 나와서 보고 싶어 했어요. 보고 싶어 하다는 원 투 왓츠 액션 영화를 좋아하다. 첫 번째 이유. 그 다음에 장동건 씨가 나오다. 두 번째 이유. Second reason. 그 다음에 3번. 완시와 향수 씨는 왜 태극기를 볼 수 없었어요? 표가 다 팔렸어요. 표가 다 팔렸어요 보다 아서 어서 하면 표가 다 팔려요. 표가 다 팔려서 대극기를 볼 수 없어요. 없었어요. 그렇지. 가면 돼요. 표가 다 팔려서 볼 수 없었어요. 다 쪘어요? 네. 그러면 4번. 마지막에 한수 씨가 뭐라고요? 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말했어요? 한수 씨가 아마 질투해요. 아마 질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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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텔러스. 완시가 왜 질투했어요? 완시가 한수 씨가 왜냐하면 이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완시가 다른 남자친구하고 다른 남자하고 영화를 볼 거예요. 그 다음에 한수 씨는 완시와 같이 타이타닉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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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볼 거예요. 카페를 가요. 아니요. 이제 영화 볼 게 없어요. 다 표가 없어요. 무서워서 싫어요. 그 다음에 타이타닉은 못 봐요. 그죠? 타이타닉을 볼 수 있을까요? 하면 아니요. 못 볼 거예요. 완시는 다음 주에 타쿠야 씨하고 하고 타이타닉을 보기로 했어요. 그러면 아까 제클린처럼 두 사람은 오늘 카페에 갈 거예요. 하하하하 영화를 못 봐요. 한수 씨 thought 완시 likes him but 다른 다른 남자 영화를 봐요. 한수 씨는 완시한테 something 좀 좋아해요. 어리들. 그죠? 네. 그래서 같이 영화 보고 싶어요 하는데 완시는 아마 그냥 친구 한수 씨도 친구 타쿠야 씨도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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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한수 씨가 아마 지금 질투하고 있어요. 좋아요. 다 쓰면 말해 주세요. 다 썼어? 네. 오케이. 그러면 다 잘 듣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Feel in the blank예요. 해봅시다. 잘 듣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완시 어떻게 하죠? 표가 다 팔렸어요. 다음 회도 없어요? 네. 다음 회도 다 팔렸어요. 패스트 다음 회도 다음 gathered 우리 아까 다음회도 없어요? 네 다음회도 다 팔렸어요. 됐죠? 그 다음 라 잘 듣고 따라하십시오에서 이번에는 억양해서 인토네이션이에요 인토네이션 가끔 우리가 와 행복해요 할 때 어떤 또 서프라이즈, sometimes upset, angry, sometimes expectation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feeling 그래서 첫 번째 센텐스 들어보세요 listen and you copy the 인토네이션 잘 듣고 따라하십시오 좋은 영화가 많은데요 뭐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 사람 기분이 어때요? what is her feeling? 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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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신나요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뭔가 something excited 그죠 그래서 좋은 영화가 많은데요 뭐 보는 게 좋을까요 했어요 제클린 해보세요 좋은 영화가 많은데요 뭐 보는 게 좋아할까요? 다시 한 번 더 해보세요 연말창 좋은 영화가 많은데요 뭐 보는 게 좋아할까요? 좋을까요? 좋을까요? 아 좋을까요? 그렇지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기분인지 들어볼게요 백한 백한 뭐라고요? 타쿠야씨 하고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이 사람은? angry 좀 화가 났어요? 네 화가 났어요 그리고 좀 놀랐어요 shocked surprise 뭐라구요? 뭐라고요? 탁구야씨 하고요? 했죠 세클린 읽으세요 뭐라고요? 탁구야씨 하고요? 뭐라고요? 탁구야씨 하고요? 화가 안났어 화가 안났어 뭐 라고요? 뭐라고요? 타쿠야시 하고요 그렇지 잘했어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숙제로 합시다 여기 마 있죠 마 다음 요양문을 완성하십시오 이거는 필인더 블랭크 숙제 하고 워크북 79 워크북 79 파트도 숙제 보캐브러리 파트죠 워크북 79 어디 있어요 단어 워크북 79 단어 그 다음에 육과 단어 뉴 보캐브러리 파인드 딕셔너리 이제 아마 육과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니스틱스 파인드 보캐브러리 오늘 제크린 혼자서 괜찮았어요? 네 괜찮아요 재미있죠? 혼자 해도? 예시나요 재미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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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자세히